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저는 지금 떡 누고 있어요. 오늘은 포핀쿠키 가루쿠 모쿠모쿠모쿠레투 이것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제품인데요.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드디어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변기모양이라서 만들어 먹기에 엄청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끝이야 이게? 여기 알 수 없는 가루가 든 봉지가 두 개 있구요. 빨대, 스티커, 그리고 변기를 만드는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 우선 변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뭐야 이거 아닌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 여기고 이제 다 여기구나 아하! 엄청 쉽네 끝! 완성! 그럼 여기에 스티커를 붙일게요. 자~! 어... 눈썹이 짝짝이네 이거? 뭐지 이거는? 뭐지? 이거 부질까? 뭔지 모르겠는데? 됐다. 짜자잔! 짜잔! 아, 이쁘다. 그럼 여기에 알 수 없는 가루를 넣을게요. 이게 아마 사이다 맛이 나는 가루일거에요. 어떻게 뜯지? 투하! 우와! 짜잔! 여기에 물을 담고, 물을 넣고... 변기에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럴수가! 물을 더 넣어볼까요? 와, 재밌다. 오, 예! 이거는 왠지 코카콜라 맛이 나는 가루일 것 같아요. 깔깔깔! 왜 안내려가지? 오, 맙소사! 오, 넘치겠다. 우와! 오, 변기가 막혔어요. 오, 물이 깍혔어. 어떡해. 오, 마이갓! 먹어볼까요? 우와! 이럴수가! 으아! 음, 맛있다! 우와, 변기 뚫었어요. 뚫어뽕! 와, 변기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혹시라도 변기가 막히시면 허팝을 부르세요. 허팝이 뚫으러 가겠습니다. 어라? 뭐지? 변기에 점점 물이 다시 차고 있어요. 뚫어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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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짱! 아, 똥마려! 똥마려 죽겠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망설어!